안녕 안녕 많이 춥죠 아 찼다 찼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공연하러 가는 중입니다 생각나 오가 놀던 그 밤에 오가 놀던 그 주먹 아휴 진짜 춥구나 오늘 寒いですね 風を気をつけてください 안녕하세요 영롱TV 여러분들 오늘 엄청 춥습니다 아 너무 춥군요 디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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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에서 난 자유를 느껴 이곳에서 난 꿈꾸네 아주 특별한 사람 탐에 난 자유롭네 아 아 아 아침 10시 반에 공연이라 예 이른 시간에 공연을 하게 되었네요 이번 오박시는 초청 공연인데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을 위해서 공연을 합니다 진짜 중학생 친구들이 재밌게 보아 보아주었으면 좋겠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해볼까요 어때요 여러분 용롱TV로 오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